너무너무 맛있네요 근데 이 맥주 찍어 어디 있었어요? 바로 옆에서? 어허 동시에 두 명이 나올 수 있는 방법 걸어서 1분이던데요 네 그것 좀 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누가 없었어요? 네 없었는데 이렇게 가방이 있는 이렇게 옆에 있는 아 홀더 같은 거야?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요즘에 인력을 보고 있는 시니의 아티스트 안녕하세요 이번 고등래퍼에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수 대결합시다 야 넌 쇼미 이번 쇼미 나왔잖아 여러분 어 여러분들 두 개 같이 있는 사람 어? 짱재형님이다 안녕하십쇼 옆방은 많대 같이 있어요? 어차피 야 너 되게 여기 잘 나온다 이게 뭐 많이 해봤구만 아니 아니 딱 잘 나오는 각도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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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이 형님의 본판이 중요한 본판 불변의 법칙 하하하하 고수염 아 이 수염을 깎아도 깎아도 거물거못해 어? 아직 안 바꾸셨어요? 면도기? 바꿨어 바꿔 가지고 어 그 질레트 어 엄청 비었어 그니까요 그거 새고 쓰니까 계속 비더라고 어 아 막 피 엄청났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레온이 칭찬할거면 옆방으로 가십쇼 네 그럼 다 넘어올고 한 열두명 남는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이 개새끼야 여기가 더 적지 지금 레온이가 얼마나 핫한데 그걸 레온이 많이 사랑해 주십쇼 여러분들 오늘 뭔가 오늘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의 오늘 중대발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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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지구멍이 중대발표였는데 오늘 중대발표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트위치 들어오십쇼 제 인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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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인스타 그 그 뭐죠? 뭐라 하죠? 그 스토리에 링크 걸어놨거든요 베이식형 스토리에도 있고 제 스토리에도 있는데 제 스토리에도 있는데 뭔가를 할건데 들어와서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분들 다 오시라고 해 엄청 많으시네 1,100분 중에 트위치 보러 오세요 절반만 오세요 절반만 오세요 절반만 오시면 솔직히 550명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때 가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 얼마나 기억하는지 벌써 걱정이네요 뭐 어떤게 걱정이신지 재미없을까봐 아 근데 저희가 저희가 재밌는 순간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네 다른 우주로 전환인가 네 뭔가 이제 저희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 기대를 안 하겠죠 저희가 재밌을 거라는 근데 그걸 깨트리는 거죠 그걸 깨트리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빅나티보이가 들어왔는데 빅나티보이가 들어왔는데 빅나티보이가 들어왔는데 빅나티보이? 싱글 뭐지 담배가게 담배가게 아니 담배가게 아니에요 그 커피가게 우리 동네 커피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그런 커피가게 가고 싶어요 아 아 미안 아 깜짝이야 많이 놀랐죠 많이 놀라셨는데요? 아 이거 이거 빼야 돼서 지금 아 그래요? 어 그래요? 그러면은 저 30초 뒤에 바로 빼겠습니다 오케이 거기 저거 있잖아 이거 받침대 있잖아 어디요? 아 그 아 수염이 안 없어진다니까 이거 엄청 이거 하는데 핑크 핑크 해가지고 수염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재미가 없잖아 바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너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? 네? 저는 좀 이제 보고 있어야 되죠 이거 딱 보다가 재밌는 얘기를 딱 캐치해야 되죠 인플란티드 키드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아 나 킹맞네 아 시바 그거 아 아 아 레헌아 에? 시바 아 근데 그거 진짜 철판 깔고 해야 되는데 아 시바 아 아 너 그 트랩 트랩은 그런게 아니라니까 이름 아 진짜 너 랩 들으면 좀 낙히 아 아 뭐 아 아 아 어쨌든 지금 라방은 여러분들 좀 이따가 트위치에 레원 아들 오다빈씨를 검색하시고 오셔가지고 제 스토리에 보시면은 그게 있거든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저기로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레헌이가 하는 그 카멜레헌 그 라이브 방송을 오늘 저랑 같이 할 거라서 여러분들 많이 어 봐주세요 오케이 카멜레헌 철취 한 번 말해줘요 아아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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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MC 뭐해 서동연이요 안녕 뭐해 저 뭐 찍고 있어요 뭘 찍고 있어 아아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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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요 형 나 술 먹게 넌 아직 술 먹을 나이가 아니지 1년이나 남았잖아 빅나이 뭐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뭐해 뭐 찍고 있다니까요 형은 뭐해 뭘 찍어 나 곧 술 먹을라고 막걸리 못 찍어 라이브 뭐야 장학이 없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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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CS라요? 아직 안 먹었어 형 빨리 앨범 내주세요 만들고있어 만들고있는데 만들고있지 2월달에 뭐 낼거야 저랑 한국해요 오케이 너가 생각하는 곡 있으면 보내주면 되고 나 사실 생각해둔 곡이 있어 근데 아직 녹음 안했어 빨리 보내요 알았어 2천만 받을게요 2천? 형 주실 수 있나요? 아 소동희씨 좀 2천원 2천원 오케이 2천원 오케이 카카오페이로 카카오페이로? 지금 보내놓을게 형 형 응? 어린이들 대화에 못 끼겠다 오케이 어린이들 대화에 오케이 형 어? 그 목걸이 뭐에요? 이거? 스타일링 받은 목걸이 형 어? 무슨 목걸이에요? 이거? 이거? 지성이 형 이거 계시죠? 이거 이거 뭐지? 이거? 이거? 아 이거 뺐지 근데 형 이거 켜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어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어 이거 뺐지 시청자 괜찮습니다 형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너가 더 잘생겼어 너 오늘 딸 레옹 닮았어 레옹 레옹 레옹? 네 오빠 안녕하세요 형은 레옹 닮았어요 레옹 오 재밌는데 오 재밌는데 오 재밌는데 오 재밌는데 형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고 프리스타일 오케이 프리스타일하고 마무리하자 오케이 오케이 시작 제시어 제시어 하나 주십시오 형 라임 4개 이상 뭔 말하면 탈락? 라임 4개 이상 오케이 요 요 내 앞에 있는 건 이거 얼음 나는 이제 됐는데 얼음 얼른 집에 들어가라 오 쉿 오케이 너는 나한테 얼음 오케이 제시어 줘요 제시어 네 레옹이 트위치합니다 좀 이따 나초 나초 여우 여우 나는 싫어하지 나초 나는 야순정 마초 너는 그냥 닥쳐 너는 그냥 닥쳐 나랑 싸움에 너는 닥쳐 여우 노우 대 마초 오케이 오케이 탈락입니다 아 아 아 다음에 보자 아 아 어디 보자 뭐 다음에 보자 술 술 오케이 여러분들 저 이제 술 마실 건데 보러 올 사람은 보러 오시고 여러분들 트위치 보러 오세요 저 술 마신 적 있긴 하거든요 그 술 마시고 토한 적 있긴 한데 보러 오시고 링크는 스토리에 있습니다 트위치 이제 할 거예요 곧 대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젊ая 안녕하세요